여기는 신대방역에서 7,800여 정도에 있는 신축 첫입주고요. 보시다시피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. 공사는 소리도 들리고 신축 첫입주인데 천에 40이에요. 지상층이고 그래서 신축치고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이미 한 10개 오실 중에서 7개 정도가 이미 계약이 끝났다더라고요. 공사 다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보통 신축은 천에 40, 50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지상층은 천에 40이어서 빠르게 계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지상층으로는 한 2개? 2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요. 집은 내부는 신축이니까 깔끔한 거는 말할 게 없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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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